보시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여러분 강원도에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해프닝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응급실 전문의가 하도 피곤해가지고 강원도의 응급의료실이 일정 시간 동안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진로표를 만들어가지고 병원당국에 보고했더니 강원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진로표를 다 고쳐가지고 풀로 돌리고 이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은 면허치소 운운하는 이야기가 전해져가지고 발칵 뒤집힌 겁니다. 번아웃 호소하는 응급실 교수 강원대병령 명령하다 업무 과정에 진로 제한을 요청하자. 여기 진로 제한이라는 것은 도저히 지금 인력 가지고 응급실을 풀로 가동할 수 없으니까 일정 시간은 응급실을 닫자 경영진이 전부 다 죽도록 일하고 그 못 받아들이겠으면은 면허정지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파문이 일어난 겁니다. 허무한 거죠. 순직하라는 이야기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 이 한국 문화가 있죠. 보면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억누르는 문화죠.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갑질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문화입니다. 물론 후진국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보게 되면은 갑질 사람들이 많이 억눌려 사는 겁니다. 억눌려 살기 때문에 지금은 술을 많이 안 마시지만 예전에 이제 회식 같은 거 하게 되면 과음하고 이런 것도 그런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가 폭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게 좀 격한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많이 억눌려 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해소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데일리메디라는 데서 보도를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문구가 이렇게 대학에 썼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대학에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거든요. 이 문구가. 응급실 진로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명령. 이런 표현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귀하가 복수의 언급의학과 소속 전문의와 함께 제출한 2024년 9월 근무표에 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조치하실 것을 업무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관청 문구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들에게 여러분들 하달할 수 있는 문건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복수의 언급의학과 소속 의료진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근무표를 적시 변경하여 언급의학과 소속 의료진이 연중 언급실에 상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근무표를 작성하여 8월 29일 자정까지 정식 보고 절차를 통해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적더라도 순직해도 좋으니까 그냥 죽도록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걸 대학에 쓰겠습니까 대학에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천형적인 관료들이 쓰는 문구는 관청에서 이런들 뭐죠 민원인을 향해가 쓰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산 겁니다. 근무의 업무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병원장은 직근으로 근무를 편성 근무표를 작성하여 이 근무표를 기약해서 이행하도록 업무 명령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당신들이 풀 근무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신들 가만 안 두겠다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이런 병원에 있는 같은 병원의 경영청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보건복지법은 딱 잡아 떼죠. 한 적이 없다고. 내가 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했다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대학 내부인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문구가 아니고 행정문구입니다. 행정문구. 행급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를 대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거든요. 대학교에서 대학의 이름 행정직이 대학 교수한테 귀하가 귀하 등의 결정으로 귀하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축소한 정황이 응급의료의 거부에 해당된다면 각각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게 만일 관청에 썼다고 하면 진짜 뒤집어질 일인 거죠. 문구가 보통 문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리들만 쓸 수 있는 문구입니다. 어느 관리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대학 구성원이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언급실 진로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명령 이런 문구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히 행정직이 여러분들 의사한테 같은 대학병원의 의사를 알 건데 그 의사한테 언급실 진로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명령 이런 문구를 어떻게 씁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비행기 기장도 일정 시간 근무하면 절대 연속 비행 못합니다. 이게 참 미개한 짓입니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쿠바입니까? 이러다가 의사 선생님들 순직이라도 해야 정신 차릴 겁니까? 정신 전혀 못 차리죠. 순직하면 개죽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의사분들이 들으시게 되면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희생했다 이러면 가싸 마파하지도 않고 순직했다 이러면 설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개죽음 하는 겁니다. 의사가 자기 목숨까지 갈아 넣어서 진로 유지해야 됩니까? 가혹할 만큼 힘든 근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모를 리 없는 병원 측에서 업무 명령을 내렸다는 게 더 천중국입니다. 전문의 5명의 이교대로 당직을 맡하고 있음에도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표현할 수 없으면 분노가 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대학에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대학에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분들이 순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죽고 나면 다 자기 손해인 겁니다. 이 나라 이런 국민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하니까 안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죽습니까? 가족들만 여러분들 뭐죠? 싱고생을 하는 거죠. 부산대학에 여러분들 과로에 가서 돌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죽을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화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가 여기 보면 청년의사 측에서는 복지부가 언급의학과 의사에게 언급실 업무 명령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절대 그런 일 안 했다고 합니다. 송영조 과장은 협조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내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송영조 과장 이야기도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부의 송영조 언급의료과장은 의료전문지 청년의사와 통화해서 강원대병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일부 언론이 보건복지부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 말도 안 됩니다.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일입니다. 강원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이다 보니까 복지부가 압박한 것 아니냐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응급실 의료진에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무 명령을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송영조 응급의료과장이 담당 과장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해명은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스테리입니다. 누가 미스테리인 거 아니까 이게 도대체가 행정관료에서나 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대학의 내부 구성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대학의 병원의 행정직들도 응급실 의사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 건데 그럼 누가 썼냐 이야기죠. 강원대 병원장이 답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나라 문화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젖어서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억눌리는 문화인 겁니다. 그걸 무덤덤하게 그냥 느끼고 수 없는 사람은 넘어가는데 민감한 사람들은 숨을 수기가 힘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갑질인 겁니다. 곳곳에 그런 겁니다. 스포츠계에서 이런 화제가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석구석이 먼 거 아니까 조금이라도 멈니까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되면 사람을 쥐어짜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전문의를 얼마나 졸로 봤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자 여기 보시면 이런데 아무튼간에 김홍식 원장께서 한 말씀 하셨네 죽으면 안 된다고 과로로 번아웃된 의사에게 계속 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모교 어린 후배 교수가 자전당직과 낙근무를 반복하다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런 희생에 대해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현장에 절명하면 재발 방지나 사용자 처벌이나 호돌갑을 떨면서 정작 자신이 아닌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 무료한 진료를 감당하다 절명한 젊은 가장의사에게는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비상진료 체제입니까 의사들은 부당한 압박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무모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번아웃으로 쓰러지면 본인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못할 짓입니까 스스로 건강부터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이가 좀 드신 현직 의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뭐 그렇게 희생헌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기 목숨 잃지 않을 정도까지 일을 해야지 그렇게 다르게 하면 개죽음 당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렸을 겁니다. 몸이라는 것이 강철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30대 정도는 모를까 40대 50대만 가더라도 몸에 이상징역을 느끼지 않습니까 야간당직 같은 걸 들면 저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지금은 일정 이상 일을 안 하거든요. 좀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하면 다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왜 개죽음을 당한 겁니까 뭐 추석 의료 대란 무슨 대란 그거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희생헌신 그거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목숨을 안 하고 그렇게 이러면 해봐야 그 사람을 고마워하느냐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의사분들이나 동료분들이 계시게 되면 몸을 철두철미하여 보호하는 성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뭐 비상사태 아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뭡니까 비상근무 이런 게 필요 안 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 보시면 좋습니다.